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뭐 물어보고자 하시기나 이미 뭐 사업을 하셨는데 같이 합의 들었는데 아 합이 괜찮아요? 오늘 합의 들었어요? 원래 원숭이대하고 토끼대는 원진이에요 원진살이거든요 근데 이미 합의 들었어 합의 들으셔서 어쩔 수 없어 사업하지 말라도 안 할 거야? 어쩌다 하시잖아 근데 뭘 물어봐 할건데 이게 이제 요번에 너무 이제 이게 좀 크게 벌려나서 이제 겁도 좀 나고 이게 사실은 이 업을 안 해도 지금까지 하던 것만 해도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솔직히 하고 싶기는 해요 이제 하고 싶기는 한데 뭘 또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잘 될 건지 인간을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크게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벌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벌리지 마세요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벌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벌린 거 있죠?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벌려 놓으셨잖아 근데 더 크게는 벌리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장비일을 하다 보니까 장비일이 자꾸 이제 이게 옆에 붙는 것들이 많아요 네 현장 일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붙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거 하는 거 요거 외에는 나머지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우리네가 점사를 이렇게 봐도 볼 때도 운은 들어왔어 사장님이 이 사장님도 운도 들어왔고 다 둘 다 운은 들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운은 내가 대빵 좋아 사실은 근데 경기가 그렇죠 경기도 따지셔야 돼 아니 돈집에 갔는데 운은 들어왔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건 경기 탓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셔도 괜찮아요 운은 들어왔어요 사업을 하라는 운이 이제 하셔도 돼 하셔도 되는데 얕게 하시라 얕게 하시라 근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운이 들어왔는데도 돈 못 받는데도 이렇게 일해주고서 돈 못 받는데도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원래 처음 돈 못 받아보니까 올해들 진짜 돈 못 받는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운은 일은 계속 들어와 근데 돈은 못 받아 왜 경기 때문에 지금 나라 경기가 무지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나 우리가 그 점사를 보면서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거든요 깨트러 봐야 되거든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금전이 안 돌아요 사실은 근데 아 점집에 갔는데 우는 대빵 줬다 그랬는데 왜 금전이 안 돌지 경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비리비재하는 네 그렇죠 그런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랬을 때는 약개고시라는 뜻이에요 약개고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뭐 이 일을 받다 그러면 이 일을 받다 그러면 큰 건은 어떤 분들은 큰 건 일을 하시는 없고 돈 큰 건 못 받아 근데 작은 건 받아 사실은 작은 건 받아 근데 큰 건 못 받아 부도나는 게 많아 어떻게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경기 안 좋을 때는 작게 먹고 작게 싸는 게 낫죠 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운은 좋습니다 동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사실 이제 판 사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못 오고 그래서 이제 야 난감하네요 이게 돈을 이번에 한 번 처음 못 받아 보니까 네 안 걸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운은 좋은데 추진은 처찍 처찍 돼요 근데 운은 좋은데 돈을 못 받으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제가 우리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 결제를 받는 조건으로도 하셨으면 좋겠고 목돈으로 줄게 아니요 목돈으로 줄게 목돈으로 받지 마시고 중간 중간 결제로 받으세요 그렇죠 그게 최고입니다 완전 빵입니다 그래도 다 못 받는 것보다 조금 조금 받아도 그리고 우선이 조금 남는 거는 그래도 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목돈 안 나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궁합은 좋아요 궁합은 사업하셔도 어차피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뭐 지금 토끼띠 온승이띠 운은 들어왔어요 근데 온승이띠 이분은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내가 뭐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이미 시작하셨는데 뭐 이미 시작을 하셨잖아 시작하시고 오신 거잖아 업체만 설립을 했지 일을 아직 스타트를 안 했으니 내년부터 스타트할 계획인데 갑진연 2004년 갑진연에는 사사님도 운 좋아요 운은 있어요 예 이게 금액들이 너무 몇백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겁이 나는 거 그래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그게 고민이죠 네 그게 사실은 그게 고민 그러니까 중간중간 결사를 받으시라고 중간중간 어차피 사장님이 내 사주에 큰 기계를 갖고 다뤄야 되거든요 중장비를 하시는 건 맞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단 그 상대방에서 냉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중간중간 결사를 받으세요 어떻게 해서도 쫓겨서 들어서 받으시라는 거지 그러면 심이 덜 되죠 그러면 심이 덜 되죠 네 대원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막히면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저 대체 고 뭐 대원이 들어온 소분이 막힌 거는 없어요 금전만 고것만 중간중간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따지셔야 되니까 응 알겠습니다 기계 다루시는 건 잘 하시는 거야 맞는 거 같아요 오래 했지만 그래도 재받고 사장님은 한 곳에 왜 있지를 못해 그래요 여기저기 도당기셔야 돼 한 곳에 얽매 있으면 답답해요 성장이 좀 그렇군요 예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승질이 급해서 여기저기 도당기셔야 돼 한 곳에 얽매 있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하시면 되죠 잘 하셨어요 기계를 다루시는 건 잘 하신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제가 매일 뭐 조심할 거는 아직 뭐 그거 외에는 이제 안 보고요 가정만 잘 다독거리세요 그게 참 제일 힘들죠 네 가정만 잘 다두세요 항상 사장님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도당기시지만 가정은 외롭습니다 가정만 잘 다독거리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을 잘 다독거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정만 잘 다독거리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것만 잘 다독거리라는 소리만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